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자기 주장을 옹호하고 변호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실상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찬 입장이나 환경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라 일을 맡고 있거나 한때 나라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기이하고 회개 망측한 그런 주장들을 듣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양심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세력 사람들이 외치는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난해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검찰개혁은 우선은 장기 집권을 위함이고 다음은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수사를 원청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보통 세상의 민초들은 검찰개혁은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이고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범한 비위사실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니 민주적 통제니 이런 주장을 들으면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 정도로 아주 허황된 주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에 외치는 사람들은 보통 민초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방된 그런 의견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5일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청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오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정당 언론 농객들이 소리 높여 금비어천가를 엄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은 검찰공화국 세상인 듯 행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조국 씨가 보기에는 검찰은 검찰공화국 세상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과거 검찰은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이 검찰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현상도 엄격히 통제되고 건조되어야 됩니다.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대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많이 썼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풀어놓기 전에 보통 시민들이 도대체 그렇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국 씨의 주장을 중앙일보 문병주 기자는 11월 5일 날 조국 동방검찰지국이 아니다 공수처로 검찰공화국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제목의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독자 의견이 실려 있는데 몇 분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너 명 정도 한 20여 명 넘는 가운데 서너 명 정도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딴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은 제 주장을 여러분들이 드리기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민초들이 현재 권력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발췌했고 좀 거친 문장을 조금 드러내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그러나 원래 그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손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이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나 조국식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솔직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P님입니다. 독재정부니 뭐니 하는 게 딱 지금 정부 모습입니다. 당신들이 공수처를 만들고 윤 총장을 갈아치우고 나서의 검찰의 모습이 딱 당신이 표현하는 검찰 파쇼의 그 모습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당신들 뜻에 따르는 검찰이 되어버리면 당신들은 얼마나 검찰을 이용해서 휘두르고 다니겠습니까? 당장 야당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 일들을 끌어내서 잡아 쳐넣기 시작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님입니다. 당신은 또 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쁜 놈들이다니 잡아왔던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나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P님은 검찰이 나쁜 놈들 잡아 넣어왔지 무슨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른 게 있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행기지 않고서야 무슨 권력을 전가해 보도마냥 휘두른 것 지금 정권이지 않습니까? 언론, 검찰, 감사원, 사법부, 입법부, 정부 조직부터 모든 것을 털어지고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균형이나 견제 따위는 편개치고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라 망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계속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불 신년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P님이 질타를 한 겁니다. S님은 짧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동방범죄자 천국은 아니겠지요. 검찰이 무력화되고 나면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비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S님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동방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보통 일반 시민들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존재죠. 검찰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죠. 그 악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죠.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서. 시인님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입법사법행정을 한 손에 쥐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중국 공상당을 모방하여 백년 독재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사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빌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W님입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먼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S님입니다. 판사, 검사도 바꾸면서 정치 재판을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많은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판사, 검사 다 바꾸어서 반드시 일반인 눈에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범죄 행위인데 다 무죄가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Z님입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하는 곳입니까? 마치 일반 판사, 검사들까지 말 안 들으면 수사하겠다고 들립니다. 사실 공수처가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빠지고 청와대 관련 인사도 다 빠지고 판사와 검사에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건 기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입니다. 공수처 공화국은 애초에 독재의 발판입니다. 공수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의견을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거나 또 한때 쥐었던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개혁의 사회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그런 간격과 격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과 진실과 참은 하나죠. 거짓과 진실과 참이 여러 개가 동일사안에 대해서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민초들의 발언, 중앙일보에 실린 민초들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찮은 그런 생각으로 관주할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권력을 쥐었고 그 다음에 이 민초들은 지배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제 의견보다도 민초들의 의견을 한 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방송을 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